네 아침 다섯이 출발해서 지금 콘테이너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갔다 저쪽에 있노? 이 콘테이너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최고 좋습니다 되게 덜 것 같다 여기가 서울랜드 입니다 서울랜드 조그만더 가면 미술관이 있죠 지금 점심 먹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목이 말라서 커피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가져갔는데 지금 물이 없습니다 여기 있다 커피 안 드시고요? 네 아닙니다 커피 우리 마시고 올라올라고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Segunda 이따 뵙 그리 futures 똑같이 식당 그리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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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말고 찬호 형 너무 큰 남부름이 주는 여자 만나서 남부름 군대인가 남부름 찬호 닦아 남부름 형건이 니도 빨리 사귀어야지 넌 안급한 줄 알아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니도 사귀를 쫌쫌쫌쫌 그러니깐 형건 니가 올해 몇 살인데? 4살 4살? 나 그때 대학원 간거 같은데 아 진짜로? 응 민호는 어떻게 되세요? 민호는 여보다 듣는게 어디지? 차는 엄청 가까운데 4살인데 그래도 성공했지 민호는 성공했지 성공했지 성화 굉장히 아팠는데 네 지금 오후 3시 반쯤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일량이 생각보다 5시에 못 끝날 것 같고 6시 정도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만 살짝 일단 오후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일단 오후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형이 이 뒤에도 좀 실어도 되겠는데? 날아다니는 거 예 예 로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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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생각보다 일이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